네 우리 임종선 회장님은 기억을 50년을 해서 지금부터는 섹스폰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시고 계시니까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렇게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저건 내가 영상 찍으시고 이번에 또 우리 성동광진투데이 이렇게 우리 임직원들과 회장님을 비행해서 많이 또 자리를 함께 해주셨는데 자 먼저 조연만 회장님이 또 자리하고 계셔서 먼저 좀 마이크 앞으로 모시고 노래 한 곡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연만 회장님 옴방그룹 회장님이시여 성광미디어 회장님이시고 성동광진신불 회장님으로 계십니다. 조연만 회장님 마이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성동광진투데이신문에 우리 기자분들하고 회장님 사장님 이렇게 또 같이 참석해 주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인사만 하십시오. 너무 이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성동광진 미대에서는 이렇게 좋은 자리 참석해 주셔서 우리 기자분들 여러분이 왔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우리가 성심을 다해서 앞으로 많은 홍보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자리 불러주시면 기꺼이 참석해서 저도 일정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예 이왕 나오셨으니까 잠깐 한번 하시고 왔습니다. 예 대표로 한번 하셔야 돼요. 대표로 한번 하셔야 돼요. 예예 아유 아유 아니 괜찮습니다. 아무도 좋아하시고 한번 하세요. 예예 예 자 뭘 한번 하실까요 그 겨울에 찼지 그 겨울에 찼지 Leo 멋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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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마른 꽃 돌린 창가에 앉아 외로움을 마셔요 아름다운 제 사랑 때문에 물러진 생긴 밤이여 뜨거운 눈을 가슴에 두려워 왜 한숨이 나 흔들까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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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ritos politicians 눈물이 난다 그건 나의 사랑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 차측. 우리 회장님께서 그냥 호주머니에 손이 들어가니까.